이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화천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날이 매섭게 서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3월 14일 목요일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일단은 좀 날이 서 있고 레이크 머틸이 여전히 조금 소강상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점을 찍기 위한 좀 탄탄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에이드 앤 코리아는 바닷고에서 상승 나왔다가 살짝 주춤. 전문가님 빠르게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쪽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관심으로써 뉴스로써 다 보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뉴스로만 보셨을 텐데 HLB 그룹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HL테라퓨틱스도 강하게 지금 형성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고점을 뚫었어요. 여유도 있습니다. 신약이 뭐 루머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전혀 관심 없고요. 그 뉴스에 흔들렸다는 거는 만약에 그 뉴스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는 고가에 사서 물렸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긴 샀는데 제대로 사긴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그 뉴스가 굉장히 싫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팔고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를 샀는데 9천만 원을 팔고 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거나 1억 원어치를 샀는데 4천만 원어치만 남겨놓고 6천만 원을 팔았거나 그럼 어느 정도 절반 인상을 많이 판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사야지 기쁜 소식이죠. 그런 루머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 다시 싸게 사야지 한단 말이죠. 하나도 안 판 사람들한테만 그게 안 좋게 들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루머에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HLB도 마찬가지고 이미 뚫어났고 그냥 소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계속 갖고 가세요. 목표치가 큽니다. 목표치가 일단 이런 작전주죠. 작전주 거래가 실리고 그 간암 치료된지 임상 미국에 판매가 되는 거 별로 왜 관심이 없냐면 판매가 된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슨 뭐 돈방석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막상 시장에다가 약은 내놨더니 팔리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약이 더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제약회사들의 신약 이슈가 있으면 뭐 하겠다라는 얘기 나올 때에서 그때에서 제일 강하고요. 막상 약이 나오면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셀트리온 뭐 임상할 때 막 급등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얘는 목표치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더 올리고 싶겠죠. 세력들은 2만원 2만 5천원 넘기고 싶겠죠. 정확하게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1만 5천원까지는 보인다. 그래서 1만 2천원 1만 5천원까지는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보유자의 영역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수익률은 136%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천기계도 볼게요. 화천기계 화천기계 이게 이제 이번 주 좀 강하게 좀 날이 서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힘은 좋아요. 신규매수는 이제 좀 안 되겠네. 보면은 여기 두 개의 고가를 돌파를 했죠. 수익률은 73% 이거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73% 보유자 영역이고 좀 팔았으면 잘한 거고요. 하나도 안 팔았으면 좀 파세요.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여기 저항대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팔면서 같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쿡하고 떨어지면 좀 아쉬우니까 비중을 최소 절반 절반 다 팔아도 됩니다. 절반 더 팔아도 됩니다. 80%, 90%, 99%까지 팔아도 돼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50%를 가져가든 2%를 가져가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6,500원, 7,000원까지 여기까지도 목표치가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레이크 머트리얼즈 얘도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62% 올라와 있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많이 올라왔다가 좀 전에 화천기가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표치를 이만큼 줘서 그래요. 여기도 N자인 목표치를 줬고 여기도 줬죠. 정확하네요. 얘는 정확하게 목표치를 주고 아주 정직하네요. 정직하네. 정직한 종목인데 얘는 2월 22일 날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2월 22일 날 한 이때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가서 62%가 올라갔고 지금은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우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조정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죽지는 않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또 떨어졌다가 오르고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매도 시그널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은 최소 절반 많게는 8, 90%는 팔았었어야 되는 날이다. 물론 못 판 사람들은 아쉽겠지만 다시 또 조정받고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오니까 못 판 사람들은 다시 올라올 때 파시면 되겠고 그다음은 리노공업 요즘에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강하게 움직이고 리노공업 뉴스도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차트도 예술입니다. 일단은 신고가에 있는 패턴이고 여기 고가를 뚫었어요. 시가총액도 3조 5천억이라는 종목입니다. 잡주 아니죠. 시가총액 3조 5천억이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 시즌인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위험합니다만 얘는 실적이 안 좋지 않아요. 단기 순이익 흑자가 나잖아요. 그래도 여기 위에 이게 재작년 1,100억 흑자 작년 1,000억 벌었고요. 올해는 1,182억 벌 예정이고 내년에는 1,368억 벌 예정입니다. 컨설턴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시가총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차트도 좋고 거래량도 괜찮고 고가를 뚫었으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줘야죠. 얘가 꺾이면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줘야 되니까 혹시 얘를 가지고 있다. 수익도 많이 났네요. 51% 그래서 11월 16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는데 11월 16일 날 왜 잡았는지 알겠죠? 딱 보니까 고가를 돌파하니까 급등주 불기둥 레이더에서 뾅뾅뾅거리면서 얘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제가 쓰는 검색식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돌파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신고가를 갔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비중은 줄였겠죠. 마찬가지 50%를 팔아도 되고 90%를 팔아야 되고 50% 이하로 가져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대웅 주고 잡주도 아니고 갑자기 하한가 맞겠습니까? 거래 정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거. 천천히 더더더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DM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11월 9일 날이니까 드린 적이 좀 된 종목인데 ADM 코리아 이거는 최근에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종목인데 보니까 작년에 하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거래 실리고 급등을 하니까 이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닥주의 장점은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전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가 그런 비슷한 이름에 그것도 바닥에서 꽤 많은 수익을 줬었었던 종목인데 장이 지금 좋으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 2700 돌파했어요. 코스닥은 오늘 좀 빠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코스닥도 코스피가 올라가면 형이 가면 아우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올렸던 종목들 거래에 실리고 그러면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도 있고 얘도 약간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은데 47.9% 많이 올라왔네요. 물론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지금은 수익을 못 챙겼으면 수익이 좀 줄었겠지만 이것도 파는 방법은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주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절반은 팔면 되는 거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팔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좀 급등해서도 종목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이제 항상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 불기둥 ARA다 명예의 전당 종목들 좀 보실 텐데요. 제주 반도체 1위 국권위 지키고 있고요. 700% 가온치스 그 뒤 따라서 200% 가온치스가 좀만 더 힘을 받으면 앞자리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흥아대 해운, 이렌시스, HLB까지 정말 시간 많이 쓰셨는데 여기서 조금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제주 반도체 얼마큼 올라가는지 차트만 볼게요. 제주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700%대의 수익률인데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온치스고요. 200%대의 수익률인데 지금 오늘 IT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고가에 있는 종목들 다시 고가 패턴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들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200%나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가에서 흔들어 놓고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200%대에서 더 올라가지 안 올라가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이렌시스. 이렌시스도 지금 수익 많이 난 종목이고요. 183%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은 HLB HLB도 많이 올라갔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 때문에 잠깐 잠깐 흔들렸어도 올라갈 때 대하면 저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거 외에서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우리 기술 투자. 이것도 지금 최근에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작년 11월 9일에 얘기했던 건데 144%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서도 YIK 이것도 91%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것도 52%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꺾이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이 꺾이는 장이 아니에요. 계속 지수도 이제 2800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조정받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2800이 목표가 아닙니다. 3000 그러니까 올해 내내는 미국 시장도 꺾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금리 인하하면 돈들이 몰립니다. 또 코인 시장이 또 몰리겠죠. 코인 또 난리 치겠죠. 주식 시장도 난리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꺾이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또 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전문가님 경고 좀 드릴게요. 어떤 거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중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경고받았습니다. 왜 경고받았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좋은 경고죠. 수익률이 지금 이 방송이 월요일 나가니까 사거래를 만에 찍으신 겁니다. 124%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일까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엑시콘도 지금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너무 돋보여서 그렇지 엑시콘이나 한동화성 필에너지까지 보면 이 수익률조차도요.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수익 내면 경고받거든요. 자, 해명하시죠. 자, 경고받은 종목은 너무 많이 급등해서 경고받은 거고요. 쟤는 또 열받았더라고요, 한동화성은. 그래요? 쟤도 또 과열로 들어갔나요? 어쨌든 좋은 경우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고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드릴 종목들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종목들을 뽑긴 했는데 좀 무겁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그래도 자람 테크놀로지 한 번은 보여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 번 잠깐만 볼게요. 왜 경고받았는지.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가를 계속 가더라고요. 시작 월요일이에요, 상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뽑았는데 금요일 날에 잠깐 눌려놓고 월요일 날에 상가 가고 화요일 날 상가 가고 수요일 날도 상가를 쳤는데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 되어버렸고 오늘도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빠르게 얘기해봐야 되겠죠? 빠르게 가야 돼요. 네, 그럼 바로 한 번 가볼까요? 자, 먼저는 자, SG 보겠습니다. SG. 제가 오늘 불기동 레이더 종목으로 뽑아온 종목. 첫 번째 종목은 SG고요. 얘는 이제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쪽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스콘 제재화, 아스콘 포장, 건설 부분, 포장, 건설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 사업 부분, 사업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차트를 보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적자, 적자인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얘는 한 번 흑자인 경우가 있어서 상패 가능성이 그래도 좀 반감된다. 그런데 웬만하면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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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기업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차트만 보고 뽑아온 거니까 이 안에서 거래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거. 그런 거 피하고 싶으면 흑자 기업만 노리면 됩니다. 얘는 뭐 흑자는 한 번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적자인 기업이고요. 다음은 우리 금융지주 의류금융지주 얘는 상패될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은행, 우리 은행인데 그래서 정거점을 돌파를 했고요. 기가 왜곡인 수급도 좋고요.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오늘 정거점을 돌파를 한 게 일단 좋아 보여서 뽑아왔는데 오늘 은행주들 다 이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주가 좀 미친 것 같아요. 일단 지수를 올리는 데, 견인하는 데 있어서 오늘 자동차 업종하고 은행주하고 그다음에 테마주 쪽은 원전이었지만 자동차 하나도 있었는데 조선주, 조선주.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선주보다는 은행주가 좀 더 연속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또 월요일날도 봐야 되겠지만 은행주도 은근히 좀 강한 것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은행주인데요. BNK, 금융지주. 부산은 은행이죠. BNK, 금융지주. 정거점을 돌파한 흐름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얘도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종목인데 일단 좋아서, 차트가 좋아서 이게 이런 차트들이 시가총액 2조 5천억 아니고 2,500억짜리에 좀 가벼워 내었다면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내일서부터 날아가는 패턴인데 은행주들이 등치가 커서 뭐 날아가겠어요. 근데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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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다면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주들. 다음은 두산의 너빌리티. 오늘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앞에 좀 많이 포지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가벼운 애들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두산의 너빌리티. 오늘 원전 테마주의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전력 부족 사태 이래갖고 움직이는 흐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원전을 두기에서 4기까지 추가로 지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오늘 거기에 또 한몫을 해서 다 움직였는데 저는 뉴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그런 뉴스에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거래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뉴스는 핑계고 지금 거래량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의 너빌리티는 지금 바닥을 친 겁니다. 이렇게 행보하다가 바닥을 친 것 같아서 대웅주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치고 움직이는 게 한국전력도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두산의 너빌리티 있고 요즘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그동안 맨날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다가 요즘에 움직이죠. 돈이 들어와서 그래요. 개인들의 돈이 아니고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돈들이 묵직한 조 단위로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 아니게 이번에는 진짜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렸으니까 조정받으면 무거운 거고 안전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해보시면 무거운 종목은 아니지만 급등하고 폭등하는 그런 이전에서는 제가 그런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자람테크놀로지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지난주에 드렸던 거 YIK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큰 수익을 드렸었는데 일단 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또 상패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실한 일보다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종목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알루코 자 알루코 얘는 조금 가볍죠? 앞에 있었던 애들보다는 그렇다고 3천억짜리니까 아주 가볍지도 않아요. 3천억짜리 종목이 오랜만에 좀 거래에 실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 보여서 얘기를 했는데 정고점 돌파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얘는 2차전지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차량 경량화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당연히 이름 자체가 알이지 않겠죠? 그래서 현대 알루미늄 알루텍 이쪽 계열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계열세 회사인데 어쨌든 철강 금속 관련주 쪽인데 조선주 움직였고 기계주 움직였고 자동차 움직였고 그러면 철강 섹터에서도 수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코 3천억짜리 좀 가볍지만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이거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노란톡방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못한 지금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죠. 그러면 나머지 또 다섯 개도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좋은 종목도 있네. 자동차 업종도 하나 있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이 들어오면 제가 월요일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무